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국립공원공단과 강원도가 손을 맞잡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강탁균 기자입니다. 원주 치약산 드림랜드는 6년째 개발 계획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시설과 소방공무원 교육센터 등이 추진됐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주민들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방치되고 있는 치약산 드림랜드가 국립공원공단이 주관하는 국민 여가 플랫폼으로 조성됩니다. 치약산의 자연을 담은 캠핑장과 물놀이 시설이 들어서고 아름드리 소나무가 장관인 황장목 숲길에는 무장해 탐방로도 만들 계획입니다. 국립공원 입구에 있는 학곡 저수지의 수자원도 활용됩니다. 제트보트와 번지점프대 등을 갖춘 수상 레저 테마파크가 조성됩니다. 사업비는 천억 원 정도인데 전액 국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지역 특산물 판매 및 탐방물품 대여 등으로 지역 주민의 지속가능한 소득기반을 마련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치약산 드림랜드 자리는 공원구역에 편입이 돼야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동안은 땅 주인인 강원도가 부정적인 입장이었는데 최근에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토지 보상비가 일부라도 반영되면 공원구역 편입이 가능하다고 밝혀 드림랜드 재개발에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KBS 뉴스 강탁균입니다. 원주시가 제76주년 광복절 기념식과 다음 달 1일로 예정됐던 제25회 원주시민의 날 행사를 모두 취소했습니다. 이는 비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적용 조치가 2주 더 연장됐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평창군이 폭염으로 인한 축산 농가의 피해를 막기 위해 축사 환풍시설 구축에 8개 농가에 1,400만 원을 지원합니다. 평창군은 폭염에 따른 가축 폐사를 예방하기 위해 축사 지붕에 물뿌리기 등 농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도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원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